이번에 플레이해 볼 게임은 뭐죠? 2인풀입니다. 상대방은 202점이네요. 중수분입니다. 저는 216입니다. 자, 상대방 먼저 플레이를 하게 되네요. 자, 숫자가 높은 편은 아니어서 4번, 8번, 저는 12번, 7번, 8번, 9번, 10번, 10번, 저는 2번 버리겠습니다. 자, 7번 버려주시면 좋은데 안 버리네요. 자, 10번 7번만 버리게 되네요. 9번 자, 마지막 모조 타임 들어갑니다. 자, 0하고 8 해서 상대방도 1과 0이 있었네요. 자, 조금 위험했습니다. 자, 11을 먼저 버렸으면 제가 졌어요. 자, 10버리구요. 자, 10버리구요. 19 자, 8버리겠습니다. 자, 1, 3이면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11 자, 이렇게 버려주면 좋죠. 아이쿠 이럴 때가 제일 안좋습니다. 자, 12 자, 11을 버리고 자, 1번 버리겠습니다. 자, 1을 버리는 까닭은 어차피 저는 3점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가 낮은 숫자의 카드를 버리면 상대방은 카드를 가져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판에 낮은 숫자를 버립니다. 아이고, 숫자가 화려하네요. 자, 8 7 자, 7 6 버리겠습니다. 9 자, 9 자, 11을 버리겠습니다. 10 9 아이야 자, 낮은 숫자가 안나오네요. 12 4 5 12 자, 저는 5벌이구요. 자, 전 10벌이구요. 1 자, 모조타임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저 네,고요. 한 장 아우,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제일 좋은 케이스죠. 이렇게 이렇게 버려버리면 0이에요. 저는 자, 상대방은 벌점 10점도 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대 0인데 상대방이 기권을 했네요. 자, 저와 비슷한 실력의 플레이어었는데 어, 40대 0에서 자, 상대방이 기권을 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아주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자, 모조 2인풀 자, 승리로 끝났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